자 중등기목편 유닛3의 첫번째 시간입니다. 레더 레더 그림에서 느낌이 오죠? 레더 레더 스플링이 적어보죠? 이렇게 레더 클라임 업 오르다 입니다. 레더는 오르다. 레드가 뭘까? 레더 내려오더라. 레드가 어디에서? 사다리에서. 그래서 레드가 사다리란 뜻이네요. electricity 바로 들어갑니다. electricity. electricity 이르지만 좀 부드럽게 발음돼서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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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링 어렵죠? tr은 트루 트루 발음된다 있죠? electricity 됐나요? electricity의 웨이스트 낭비. 웨이스트란 단어도 같이 챙기면 되죠? 뭐의 낭비? 자 일렉 할 때 렉 끌려서 깜빡깜빡 트릭을 쓰는 뭘까?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깜빡깜빡 트릭을 쓰는 전기. electricity. 전기의 낭비. 스페이드. 스페이드 느낌이 팍 오네요. 스페이드. s-p-a-d-e. s 다음에 p 발음은 p 발음 난다고 했죠? 스페이드. 스페이드. 가든 스페이드. 저원용 뭘까? 스페이드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 삽 모양이죠. 그래서 저원용 삽이 되겠습니다. 자 스테이트죠. 스테이트는 우리가 USA라고 하자니 미국을 그때 스테이트입니다. s가 스테이트에 줄임말인데요. 약자인데 이 스테이트는 미국 국기에 나오는 이 별명의 50개의 별명이 있죠? 미국의 50개의 줄을 뜻하는 거야. USA 할 때. 볼까요? 스테이 스테이. 자 일단 적어보죠. 스테이. 역시 s 다음에 p니까 뜨어 발음이 되죠. state of mind. 정신의 스테이트네. 그래서 미국의 주라는 것은 여러분이 안다는 전자에서 봅니다. 주 국가의 뭐를 말하다? 자 스테이트는 말하다는 뜻도 있고 주 국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외울 때는 주 국가의 상태를 말하다 이렇게 외웁니다. USA 할 때 s가 스테이트 주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주 국가의 상태를 말하다. 주 국가의 상태를 말하다. 세 가지 동시에. whenever. 내가 공부 whenever. 때 좋대. ever는 늘 해오는 거거든요. 늘 해오니까 공부할. 됐죠? 자 상상해 보시고. whenever 적어봅시다. 내가 공부 whenever 할 때. ever는 지금까지 늘. 그러니까 할 때 마다겠네. 그래서 내가 공부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뭐 할 때마다 whenever. 자 넵 넵 넵 넵 넵. 넵 넵. n a p. 넵입니다. 30분간의 넵. 내가 뭘까요? 30분간의 넵잠. 납잠. 납잠. 그렇죠? 발음에서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었네요. 납잠이라는 뜻이었고요. 어피는 각자의 뭐뭐를 말하다. 각자의 뭘까? 어피는 오해를 피할 수 없는. 각자의 어피는 의견을 얘기합니다. 어피는. 어피는 의견. 그 다음에 아이름. 각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지. 이런 아이템들. 이런 아이템은 우리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름 아이름. 게임 아이템은 게임을 위한 아이템이네. 아이템. 핫 아이름 하면 잘 팔리는 뭘까요? 어 품목. 항목. 이런 뜻입니다. 됐죠? 품목 항목. 아이름. 자 플랫이죠. 플랫은 음. 뭐래 가지고 느낌이 잘 안 오죠? 음. 울퉁불퉁하니 평평하니 지금. 평평한 마루가 있네요. 음. 플랫 플랫. 플랫 룹 하면. 어떤 지붕? 플랫한 지붕. 플랫 타이어 하면요. 펑크난 타이언데. 펑크나면 어떻게 되니? 평평해진. 평평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평한. 좀 이쁘게 다시 적죠. 다시. 평평한. 평평한 지붕을 플랫 룹이라고 합니다. 플러우시네. 플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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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어디에서. at는 어디도. yes죠. 흘러. 물에서 흘러서. 물 위를 뭐? 떠다니다. 공중을 떠다닌다도. float. on air. 공중을 float. 떠다니다. 자. 복습 들어가죠. climb up ladder. 오르다 어디를? 사다리를. 바로 대답하면서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waste of electricity. 낭비죠. 뭐의 낭비? 전기. garden. 정원용. 뭐? 삽. 자. a state of mind. mind. 정신. state. 상태. 내가 공부 whenever 할 때마다. 자. 30 minutes nap. 30분간의 낭자. poly opinion. opinion. 대중의 의견. hot item. 잘 팔리는 본목 항목. black loop. 지붕. 평평한 지붕. 자. on air. 공중을 떠다니다. float. 자. ladder. 내려오더라. 어디에서. 사다리. electrously. let. 끌려서 트릭. 깜빡깜빡. 트릭 쓰는. 전기. 스페이드. 삽. state는 USA 할 때 이게 주 국가라는 뜻이 안. 주 국가의 상태를 말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책에서는 상태고 주 국가 말하다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whenever ever가 늘 해오는 거. 뭐 뭐 할 때. 늘 할 때니까 할 때마다. 냅. 냅잠. 낮잠. 어피는 각자의 의견을 말하다. 어. 피할 수 없는 의견. 오해를 피할 수 없는. item. item은 품목 항목이었죠. 게임 아이템은 게임 품목 항목들. 플랜. 타이어. 평평한 타이어. 평평한. 네. fl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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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서. 흘러. 물에서 떠다니다. float. 흘러서. 흐르는 그런 물에서 떠다니다. float. 그래서 떠다니란 뜻이 float이었습니다. 네. 수고.